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자주 들어봤을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안전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죠. 샌드박스라는 단어 자체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를 뜻하는데 규제 샌드박스도 이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정부가 규제라는 울타리를 잠시 열어줘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나 드론을 상용화하려면 다양한 법적 안전규제가 많죠. 이런 규제들을 모두 충족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받아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은 혁신을 시도하고 정부는 새로운 기술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결국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더 빠르게 혁신을 이루도록 돕고 소비자는 새로운 기술을 더 빨리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활용해보세요. 앞으로도 경제 관련 유익한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 테니 이데일리TV 많이 사랑해주세요.